이제 이제 혈압약 먹으면 되나 이제? 혈압약 먹으면서 싸우면 돼요 이제? 안 돼! 망했다! 아니 이게 더 이상한데 지금 잠시만요! 아니 아니 이게 더 불안한데 지금! 맞아 이거? 아니 이거 맞아요? 하하하하하하 잠시만! 마숙사 쓰고 한 다음에 성상의 팬들룩을 듀얼리스트 어드베스트로 도크베루퍼 돌코어를 특수 수환하고 한장서치해서! 팬들룩 수환한 다음에!! 하고! 아 유게소 8이네 미치 액땅! 하핏! 이렇게 둘이 잡혀서 저거 하지도 못하잖아 그치? 아 근데 이걸 이미 깔아놔서 나 이거 라이트링 스톱 못쓰지 않냐 이제? 답이 없네 진짜 상대 나 이거 이게 멘터메이트링인 것도 알았을거고 이거 상대가 이거 부서줄까? 자 니 차례라! 어디 마음껏 날 농락해봐라 자 선턴 개패 진짜 빨리해! 빨리해! 이거 야 라이트링 스톰 이런것도 다 빼버릴까요? 잼? 뭐야? 어? 뭐지? 잼 나이트? 왜 아니 진짜 야 어쩔 티비 완벽한 패군 차례를 마치도록 하지 아니 진짜 돌겄네 아니 폐가 폐가 망신이야 이거는 돌 돌아버리는데 아니 쟤도 또 전개를 안하고 이걸로 폐요 야 폐가 망신 폐가 망신 드로우 하 드디어 드디어 뭔가 할만한게 생겼군 차들마서 펜젤럼 스케줄의 세팅 그리고 뭐잉냐 야 저새끼는 폐가 망이 아니라 후공댕인데 펜젤럼 소환 나와라 이게 씨바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싱크롱마 펜델메이션 효과 엔터메이트 펜델메이션 효과 발동으로 자동이 맞서 홍채 맞서를 파괴한다 무엇을 할 생각이지 버젤스토마 티모니 스쿠스 웃기지마라 무한포용 뭔진 몰라도 일단 효과를 막는다 내가 이럴줄 알고 거기다 깔아놨지 하하 하지마 하지마 그리고 나는 손에서 두 장을 들고 온다 이유 자동이 맞서 효과 발동 꺼져 홍채 맞서 효과 발동 손 펜스 한장 대기사 한장 가져오지 시구에 펜델메이션 그래프 자동이 맞서 효과로 파괴되지 그리고 성상에 펜델메이션 그래프 효과 발동 왜 왜 뭐야 방금 뭐해요 카드 한장 세트하고 아 미친 야 2톤 동안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자 도크베로크 조커를 소환 괜찮아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흑아이마스로 손으로 가져오지 그리고 나는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롬 특수 소환 아니 잠시만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롬 특수 소환 아니 특수 소환이 아니고 링크 소환 나와라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롬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롬 효과로 아 이러면은 잠시만 음 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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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노그래프메이션 살짝 가져와야겠다 이거 그리고 어 흐음 흑아이마스로 벤들롬스 게임존에 세팅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롬 효과 발동 흑아이마스를 파괴하고 그리고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을 손으로 드린다 효과로 넌 못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은 효과 발동 크로노그래프메이션 효과 아 특수 소환 그리고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 정상의 펜들롬스 안 돼 넌 드로우 조연의 말씀사 좋아 그렇다면은 크로노그래프메이션 배양원력 스타베논 나와라 내 중실한 신공 배양원력 스타베논 배양원력 스타베논 효과로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롬 효과를 배기고 나는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롬 효과를 헤비메탈 포즈 엘렉트롬 효과를 성상의 펜들롬그래프를 파괴하고 크로노그래프메이션을 손으로 들고 온다 크로노그래프메이션 크로노그래프메이션 즉수 소환 나는 효과로 조연의 맛살을 특수 소환하지 그리고 배양원력 스타베논 나와라 이후 나는 용영신 드래그라비온을 특수 소환 나와라 용영신 드래그라비온 안되겠다 방법은 이거다 평범용 스타베논 엑스 소재로 엑스 소재로 사용하여 나와라 누메론 드래곤 이후 누메론 드래곤의 위에 신룡을 엑스 소재로 삼고 효과 발동 공격력 9000 받아라 제발 받아줘요 제발 죽어 이겼다 후 후 후 후 후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